그래 입양처 아는 사람도 찾았겠다 우리 건이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엄마 산하 니가 엄마 거기까지 웬일이야? 아까 엄마 식당에서 그러고 나간 게 계속 걱정돼서 엄마 말해봐 아까 왜 그랬던 거야? 어디 갔었어? 아니야 아무것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휴대폰이 꺼져 있으셔서 연락처에 기재한 주소 보고 직접 왔어요 아까 센터에서 말한 그 사람 말이에요 아 저기 우리 나가서 말해요 사랑해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 잠시만요 아 왜 여기까지 찾아와요? 아무리 휴대폰이 먹통이라도 어— 손주분 입양처 아시는 직원이 만남을 거절해서요 왜요? 왜 거절을 해요? 우리 손주 어디로 입양했는지 그분만 알고 있다면서요? 입양이라뇨? 사나야, 손주 입양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... 혹시 우리 건이 말하는 거야? 엄마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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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...